창원지법 밀양지원 맹준영 부장판사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허위로 발급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로 땅을 매입한 밀양시 부부 공무원에게 각각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. 또 농지 2천여 제곱미터를 몰수 명령했습니다. 맹판사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2016년 밀양시 부북면 공공주택지구 예정지 인근에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부정하게 발급하는가 하면 2015년에는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를 이용해 밀양시 산해면 다중리에 농지 2천여 제곱미터를 사들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.